싱가포르 에서 출발해 가지고 싱가포르 도착했는데 벌써 4시더라구요 4시 이게 주말이라 진짜 이미그레이션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도 오래 걸렸고 네 그 다음에 버스타고 싱가포르 시내까지 오는데도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뭐 많이 하지 말고 여기가 차이나타운 근처에 있는 호스텔이기 때문에 차이나타운 어떻게 생긴 지만 구경했다가 그 다음에 센토사 섬을 잠시 다녀올 예정입니다 거기가 아시아 대륙 최남단 이라고 하더라구요 네 여기가 차이나타운입니다 사실 막 차이나타운이 엄청 크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건물들이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느낌 네 여기가 메인걸 이더라구요 왼쪽이랑 그 다음에 오른쪽 오래된 건물들을 이렇게 원색으로 색칠을 해 놓으니까 조금 더 이뻐 보이는 게 아닌가 뭐 여기 건물들도 상당히 오래됐겠죠 그러면 버스타고 센토사 섬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시아 대륙의 최남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조우바루에서도 자기들이 최남단이라 그러고 이게 뭐 싱가포르에서도 최남단이라 그러고 센토사 섬이 섬이기 때문에 또 대륙으로 앉혀주는 또 그런 서로 간의 싸움들이 있더라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싱가포르 다니면서 2층 버스를 보기만 했는데 드디어 타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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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와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에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무료라고 하네요 대박이다 진짜 두 번째 버스 정류장부터는 다 해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가보고 싶은 곳은 팔라완비치고 거기에 아시아 대륙 제일 하단부 그러니까 제일 밑에 부분 꼭다리가 달려 있는 거죠 여기가 팔라완비치 근처인데 제가 내리지 않은 이유는 셔틀 타고 한 바퀴 쭉 돌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 내리면 될 것 같아가지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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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진짜 좀 시상락원 같은 느낌 사람들 저렇게 일부러 누워있는데 와 진짜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싶은 느낌 오늘이 주말이라 놀러오신 분들도 많고 가족 다니나 커플도 많고 친구들끼리도 많이 놀러오시는 것 같네요 이게 기대를 안하고 와서 그런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이 다리가 센토사 섬에서 아시아 대륙 최남단으로 가는 그 다리입니다 와 흔들달이네요 이거 이케 경우만 김기 네 여기가 제일 높은 뷰포인트고 높은 곳 올라서 지금 아시아 대륙 제일 밑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네요 이것도 네 그러면 셔틀 타고 나머지 하나의 비치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시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번 영상에서 못 봤던 싱가포르 야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다시 셔틀 타러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셔틀버스 타고 아니 트램 타고 중앙역까지 도착을 했는데 6시가 넘어서 시로소 비치로 가는 트램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잠시 요쪽으로 걸어가가지고 비치 어떻게 생겼나 구경만 좀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내 시내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시로쿠비치는 뭐 좀 쉬러 온다기보다는 술 마시러 놀러 오는 분위기 네 푸업이 진짜 많습니다 여기 네 푸업이 진짜 많습니다 여기 맞아요 여기 많이 가도록 할게요 여기 많이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센토사 섬도 이 정도면 웬만큼은 구경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싱가포르 도심 내로 돌아가가지고 야경 구경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가든스 바이더웨이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슈퍼트리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리나 베라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마리나 베라지는 여기 싱가포르 저수지로 쓰이고 있고 저기가 또 야경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거를 보려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대가 딱 슈퍼트리 이제 쇼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리나 베이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네요 와 여기 저수지로 올라가는 길 너무 느낌있게 생겼다 오늘 좀 느낌 있는 데만 가는 느낌 아래쪽에는 막 분수대도 있고 이쁘네요 일단 올라가가지고 네 야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본 쪽이 바다 쪽 그리고 이쪽이 다운타운 쪽입니다 야경이 이쁘긴 이쁜데 또 이것도 기대하니까 생각보다 별로네요 이쁘긴 이쁩니다 네 이렇게 플라이어도 보이고 그렇지만 네 오늘 센토사 섬 들어간 거에 비해서 큰 감동은 아닌 거 같은 진짜로 기대를 안 해야 조금 더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 마리나 베라지 자체는 진짜로 좀 감동스럽게 이쁘긴 이쁩니다 네 야경이 별로라서 그렇지 하여튼 네 오늘은 이렇게 싱가포르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뭐 많이 가지를 못했네요 시간이 그렇게 별로 없었고 물가도 진짜 배낭여행객한테는 많이 부담되는 가격이라 막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아까 봤던 대관람차 플라이어 이런 것도 타보고 싶고 뭐 센토사 섬 들어가는 케이블카도 타보고 싶고 하긴 했었는데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서 네 엄두가 안 나더라구요 하여튼 그거는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싱가포르를 다시 올 때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 싱가포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싱가포르를 다시 방문했을 때 못 가봤던 헬릭스 다리라던가 그 다음에 뭐 맥스웰 푸드센터라던가 이런 곳 찾아가지고 네 방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은 자카르타에서 시작을 할 것 같고 자카르타에서부터 발리까지 계속 놀러 다니면서 가볼만한 곳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 끝 끝